동작고의회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에서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누리 공통과정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 지침에 차별적인 요소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작고의회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현 복지부 사업 지침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정부 지침에서 누리 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의회는 이주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사업 배경에 반할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은 세금을 내는 복지 대상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주는 혜택이 있는데 취지는 누리 공통과정이라고 해놓고 시질적으로는 국적이나 주민등록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지금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작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여 명이며 373명은 0세에서 9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의회는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86명뿐이고 나머지는 비용 부담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주 아동이 늘면서 경기도와 양산구의회도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법령과 지침 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 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적극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 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안내하면서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